가을은 자연을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공기, 그리고 저마다의 색으로 물드는 단풍까지. 이번 가을에는 도심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은 어떨까요? 울긋불긋 오색빛깔로 곱게 물든 단풍을 감상하며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국내 숲소 5곳을 소개합니다. 푸눅칸데피노 단풍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 역시 설악산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단풍이 시작되는 만큼 가을의 정취를 오래오래 만끽하기 좋은데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소노칸데피노는 알록달록 단풍 옷을 입은 설악산 울산바위의 절경을 파노라믹뷰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객실에 따라 울산바위와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데 무조건 울산바위 전망을 추천합니다. 웅장한 울산바위와 단풍이 어우러진 비격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게다가 모든 객실에 지하 500m에서 용출한 온천수가 공급돼 안전하고 프라이빗하게 온천욕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은 크게 원룸형의 호텔과 스위트 타입의 리조트로 나뉘는데요. 리조트 타입은 객실 내에서 취사가 가능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평형색색으로 물든 아름다운 단풍과 설악의 기운을 머금은 온천으로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를 풀고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곤지암 리조트 수도권을 대표하는 단풍 명소로 화담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담습은 경기도 광주의 곤지암 리조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생태수목원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2년 연속 선정된 곳인데요. 내장 단풍, 당단풍, 털단풍, 중국단풍, 노르웨이 단풍 등 400여종의 단풍이 자아내는 오색 물결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약 5km의 산책길 전 구간에 데크가 설치돼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고요. 친환경 모노레일이 있어 노랑, 빨강 등 화려한 색으로 물든 단풍 숲을 주발 아래 두고 여유롭게 감상 가능합니다. 게다가 곤지암 리조트의 모든 객실은 2020년 10월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해 모던한 인테리어와 최상의 객실 컨디션을 갖추어 완벽한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쾌적한 호텔 타입은 물론 취사가 가능한 콘도 객실도 마련돼 인원과 취향에 따라 최고의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숙객만 이용 가능한 생태하천도 조성해 우리끼리 오붓하고 아늑한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제격입니다. 파라스파라 서울 강남에서 단 40분 이제 멀리 갈 필요 없이 서울에서 환상적인 단풍의 향연을 감상하며 럭셔리 힐링을 즐겨보세요. 강북구 우위동에 위치한 파라스파라 서울은 2021년 8월 오픈한 곳으로 서울에서 서울을 벗어날 수 있는 서울 유일의 리조트입니다. 북한산 국립공원 자락에 자리잡아 계절에 따라 색채를 달리하는 마법의 산수화가 펼쳐지는데요. 최고의 단풍 스팟은 단연 인피니티풀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든 북한산을 눈높이에서 마주하며 힐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객실은 크게 회원전용 콘도동과 일반 투숙이 가능한 호텔동으로 나뉘는데요. 모든 객실은 원목을 활용해 자연친화적인 분위기를 강조했고 프라이빗 테라스가 마련돼 피톤시드와 솔향기를 만끽하며 온전한 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더욱 프라이빗한 휴식을 원한다면 프리미어 팀버스위트 객실을 추천합니다. 북한산의 전경을 품은 넉넉한 크기의 흰옥기탕을 갖추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 제격입니다. 레스트리 리솜 마운틴교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 충청북도 제천에 위치한 레스트리 리솜입니다. 웰리스 리조트로 잘 알려진 포레스트 리솜에서 2021년 7월 오픈한 호텔식 리조트인데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개발한 친환경 리조트라 어느 객실을 선택해도 광활한 원실임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숲 전체가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는 가을은 레스트리 리솜을 즐기기에 최고의 계절인데요. 물창한 숲 속에 빌라형 객실이 드문드문 자리잡아 한적하게 프라이빗한 휴식을 만끽하기 제격입니다. 단풍을 배경으로 최고의 인생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루프탑에 위치한 브이탑 스파를 추천합니다. 360도 파노라마 포레스트 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프라이빗 스파로 알록달록하게 물든 단풍 덕분에 셔터만 눌러도 인생샷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오붓하게 이용 가능하니 푸른 숲을 나만의 정원처럼 만끽하며 여유를 즐겨보세요. 위호텔 한라산의 맑은 기운과 아름다운 단풍을 만끽하며 진정한 힐링을 즐기고 싶다면 위호텔을 추천합니다. 한라산 중산간에 위치해 마치 한라산을 정원처럼 품고 있는데요. 덕분에 시선이 닿는 곳마다 환상적인 단풍의 향연이 이어집니다. 매일 아침마다 숲투어 프로그램이 진행돼 제주의 청정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며 산책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바스락거리는 화산송이를 밟으며 산새소리를 벗삼아 걷다보면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객실에는 전면 통유리창에 설치돼 푸른 하늘과 오색 단풍이 어우러진 최고의 풍광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고요. 한라산 천연화산 안반수가 공급돼 산책 후에는 따끈한 반신욕으로 피로를 풀기 좋습니다. 또한 아쿠아트라피나 명상과 같은 웰리스 프로그램도 운영해 최상의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쿠아트라피나 명상과 같은 웰리스 프로그램도 운영해 최상의 휴식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